안녕하세요. 우마리아입니다. 이번 시간은 우월한 개념완성 오리엔테이션 준비해봤습니다.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, 수강대상은 누군지 두 번째, 개념 및 문제풀이는 어느 선까지 진행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선생님의 교재는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렇게 나눠봤고요. 첫 번째, 수강대상 안내해드릴게요. 자, 누구십니까? 화학을 내신 및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이 수강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에서 선생님, 우아한 출발이랑 우월한 개념완성은 무엇이 다른가요?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 번만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. 자, 우아한 출발 강의는 이 우월한 개념완성과 같은 교재를 쓰고 있지만 이건 입문용입니다. 아무것도 모르는 노베가 이 입문을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자, 우월한 개념완성은 나는 곧 시험을 칠 거예요. 보통 뭐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죠. 네, 그래서 저는 곧 시험을 치를 건데 정말 완벽한 개념완성이 필요해요. 이 개념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요.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네, 이번 이 강의 모든 내용을 다 설명을 하는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이제 목차를 보면서 선생님이 어느 선까지 설명을 할 것인지 잠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자, 화학은 크게 네 가지 단원 있죠. 첫 번째 단원에서 이 화학의 첫 걸음에서 화학식량과 몰 그리고 화학 반응식이 킬러로 나오죠. 그래서 잘 보면 화학식량과 몰 부분 그러니까 기체까지 반응식이 들어가기 전에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려운 킬러가 있습니다. 약 7가지 정도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런 문제 유형을 다 따져서 설명을 할 것이고요. 자, 화학 반응식 역시 한 좀 많아요. 15개 이상의 문제 유형이 있는데 그래도 한 15개 정도의 문제 유형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웬만한 화학 문제 정말 잘 풀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킬러의 문제 유형까지 다 다루고 있다라는 게 이 강의고요. 자, 3, 4단원도 한번 볼까요? 3단원은 사실 좀 평이합니다. 그래서 개념 간단하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 4단원에서 중화 반응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죠. 그래서 이 중화 반응도 잘 보니까 한 10여 가지 유형으로 문제 풀이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강의에서 이 4단원의 킬러 부분을 하나하나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. 저건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좋아 라고 해서 문제풀이 유형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개념 그리고 문제풀이는요. 어떻게 구성됩니까? 라고 한다면 총 거의 50강이죠. 50강으로 구성이 되고요. 좀 설명이 긴 것들은요. 60분이 넘어가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. 좀 짧게 문제풀이만 좀 해봤더니 좀 어렵지 않은 평이한 문제들은 뭐 한 10분, 15분 이렇게 되는 강의도 있다라는 거. 그래서 그냥 이 정도로 구성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 주제별로 한 2개에서 3강씩 수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뭐 화학식량과 몰이라고 한다면 총 3강을 들어서 하루에 다 끝내거나 네, 화학 반응식을 배울 때는 이거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이 문제 유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강의 듣고 문제 풀고 이러면 2강 정도로 끊어질 때도 있습니다. 그래서 2강이나 3강씩 한 번의 수업을 들을 때 이렇게 수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러면 이 강의를 3강씩 우리 학생들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한 12회에서 12주, 13주 정도에서 모든 걸 수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좀 중요한데 개념, 개념은 한 60%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풀로직이라고 할게요. 그럼 문제풀이, 그러니까 A타입 이렇게, B타입 이렇게 이런 문제풀이 로직 같은 것들은 사실 일사단원에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자, 그런 문제풀이 유형에 대한 설명, 로직이 들어가고요. 그리고 한 10%가 그냥 단순히 문제풀이를 하는 것들 뭐 이렇게 구성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1, 2, 3 한번 훑어보시면서 네, 쌤 교재를 한 번, 맛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선생님, 우월한 개념 완성 교재 이렇게 표지가 구성되어 있고요. 자, 내지 같은 경우는 좀 너희들이 필기를 해줘야 하는 것들은 쌤이 이렇게 필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다 구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구성되고요. 그리고 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풀이 유형, 정말 대표적인, 대표적인 그런 정말 중요한 암기를 그렇게 해줘야 되는 문제풀이 유형은 집중탐구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서로 다른 문제풀이 유형을 나누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보면 왼쪽에 1번, 2번이 있고요. 자, 오른쪽에 3번, 4번, 5번 보면 심화 딱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게 보이는데 자, 이런 게 진짜 어려운 내용이죠. 그래서 이런 문제의 유형은 너희들이 이 방법을 써야 됩니다. 라고 설명을 모두 할 거예요. 이 부분에서 오른쪽 페이지에서 문제풀이 로직 같은 것들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집중탐구가 정말 집중적으로 탐구가 되고요. 이런 집중탐구 말고도 아, 이 문제 그래도 이 단원에서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쉽다. 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은요. 이렇게 뒤쪽에 수능 문제 마무리라고 해서 쌤이 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넣어뒀습니다. 자, 이렇게 교재는 구성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봐. 쌤이 여기 앞에서 봤을 때 쌤이 수업을 할 때 판서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. 그러면 쌤의 판서를 또 하나하나 손글씨로 쓴 필기 노트가 있으면 좋겠죠. 그래서 손글씨, 필기 노트도 선생님이 함께 이 교재와 제공이 된다.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우월한 개념 완성 강의 쌤이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뭐 간단하게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죠. 네, 저는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네, 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